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줄 말씀 한 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10편 22편 1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깊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견디신 고난과 범미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이 감동적이고 놀라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보리에서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만큼 고통으로 가득 찬 순간은 없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약해졌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으며 영적으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리스도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버림받았다는 감정은 종종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우리를 대신해 겪으신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신 현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를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울음이 일시적으로 그분의 임재를 숨길 수는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의 깊이를 상기시키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편 22편 1절에 강력하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